1. 다음은 커피의 품종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세계에는 60여 종의 커피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A종과 B종이다. A종은 전 세계 커피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며 아로마, 바디, 부드러움, 새콤함, 초콜릿 맛이 다른 종에 비해 풍부하다. B종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품종으로서 병의 저항력이 강하고 거칠고 쓴맛이 강하며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된다. 1. A. 아라비카 B. 로브스타 2. A. 아라비카 B. 리베리카 3. A. 리베리카 B. 로브스타 4. A. 로브스타 B. 아라비카 정답 1번 A. 아라비카 B. 로브스타 2. 생두의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 사항만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브라질, 뉴욕 분류 기준은 결점도와 불순물을 블랙빈의 수량으로 환산한 점수로 기준을 잡는다 3. 케냐 분류법은 생두의 크기와 결점생도, 이물질의 혼합률을 기준으로 한다 4. 과테말라 분류법은 생두의 경작 고도에 의해 품질을 분류한다 정답 1번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 사항만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3. 커피 과실에서 생콩을 꺼내는 과정을 정제라고 하는데 습식법을 이용한 정제 과정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물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에서 아라비카 종에서 주로 이용된다 2. 수확한 과실을 침수시키면 완숙관은 수면으로 뜨고 미숙관은 침전한다 3. 발효조에서 24에서 34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pH가 3.8에서 4범위로 저하한다 4. 저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콩의 수분을 13% 이하로 건조한다 정답 2번 수확한 과실을 침수시키면 완숙관은 수면으로 뜨고 미숙관은 침전한다 4. 커피 생두의 등급 분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커피 생두의 크기 2. 생두의 밀도 3. 생두의 함수율 4. 생두의 수확시기 정답 4번 생두의 수확시기 5.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 생두는 색깔과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친다 2. 국가에 따라 300g 중 결점도 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도 한다 3.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4. 미성숙도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정답 3번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6. 장기 저장한 생커피가 수년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화한 물이 소실되어 나타나는 맛의 결함은 1. 나무맛 2. 리오취 3. 풀냄새 4. 고무냄새 정답 1번 나무맛 7. 특정 원두에는 쉐잇그론 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1. 작은 커피 묘목의 일조량 조절을 목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2. 커피 종자 씨앗을 삼배포 집 등으로 덮어 그늘을 유지하였다 3. 커피나무의 계량 및 다수확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4. 커피나무의 일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경작되었다 정답 4번 커피나무의 일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경작되었다 8. 생두의 밀도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2. 생두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높다 3. 고지대에서 재배된 커피나무는 저밀도의 생두를 생성한다 4. 생두의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 로스팅은 쉬워진다 정답 1번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9. 다음 커피꽃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 연분홍 커피꽃은 높이가 1cm 정도이며 자스민 닮은 달콤한 향기가 있어서 아라비아의 자스민이라고 불린다 2. 꽃잎은 아라비카종 4장, 로브스타종 5장, 리베리카종 7장인데 꽃이 핀 지 2, 3일이면 저버린다 3. 아라비카종은 암수한 몸이어서 오랜 세월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재배되어 왔다 4. 암수 땀몸인 로브스타종의 꽃가루는 바람에 날리기 쉽게 가볍다 정답 3번 아라비카종은 암수한 몸이어서 오랜 세월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재배되어 왔다 10. 다은 중 다른 세 가지와 종자가 다른 커피는 1. 인도네시안 EK1, 2. 인도네시안 AP1, 3. 카멜론 수페리어, 4. 에티오피안 짐마 G5 정답 4번 에티오피안 짐마 G5 11. 커피 맛에서 과실수의 풍미와 생산지의 토질감을 느낄 수 있고 바디가 묵직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내추럴 커피라고도 불리는 커피의 가공 방식은 1. 웹 프로세싱 2. 드라이 프로세싱 3. 세마 드라이 프로세싱 4. 워시 프로세싱 정답 2번 드라이 프로세싱 12. 커피 생콩의 단백질과 유리아미노산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유리아미노산은 로브스타종에 비하여 아라비카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2. 커피 미수콩에 비하여 완수콩에 더 적게 함유되어 있다 3. 배정콩의 향기성분 형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4. 전체 단백질은 로브스타종에 비하여 아라비카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답 1번 유리아미노산은 로브스타종에 비하여 아라비카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13. 디카페네이드 커피의 개발 이후 그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은중 카페인 방법이 아닌 것은 1. 용매추출법 2. 물추출법 3. 초인계추출법 4. 증류추출법 정답 4번 증류추출법 14. 다은중 커피의 쓴맛 성분이 아닌 것은 1. 코에닉아셋 2. 트라이그널라인 3. 카페인 4. 글루코스 정답 4번 글루코스 15.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통한 각성 효과 2. 신장의 혈액량 증가에 의한 인효효과 3. 위액분비저하효과 4. 피로회복효과 정답 3번 위액분비저하효과 16. 메일러드 반응에 의해 갈색을 나타내는 식품이 아닌 것은 1. 커피 2. 홍차 3. 위스키 4. 흑사탕 정답 4번 흑사탕 17. 커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변폐되는 현상을 자동산화라 한다 아래 성분 중에서 자동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커피의 성분은 1. 포화지방산 2. 불포화지방산 3. 아미노산 4. 카페인 정답 2번 불포화지방산 18. 다음 향기의 강도를 표현하는 영어용어 중 맞는 것은 1. 플랫 풍성하다 풍부하고 강하다는 의미 2. 포 풍부하다 다양한 경우 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19. 커피의 향미를 평가하는 순서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향기, 맛, 촉감 2. 색깔, 촉감, 맛 3. 촉감, 맛, 향기 4. 맛, 향기, 촉감 정답 1번 향기, 맛, 촉감 20. 커피의 품질 변화와 상미기 안에 영향을 주는 포장재료의 중요한 인자가 아닌 것은 1. 방습성 2. 방풍성 3. 보양성 4. 차광성 정답 2번 방풍성 21. 우유를 약간 데워주면서 교반시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된 현상 중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1. 우유를 데워주면 우유의 표면장력이 높아진다 2. 우유는 순수한 물보다 표면장력이 높다 3. 탈지우는 전유보다 거품이 더 잘 일어난다 4.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정답 4번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22.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고용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이 유당이다 유당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1. 유당은 모유보다 우유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2. 유당은 설탕보다 달지 않으며 상대적 감미도는 설탕의 약 6분의 1 정도이다 3. 유당은 모든 포유동물의 젖에 함유되어 있다 4. 유당은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다 정답 2번 유당은 설탕보다 달지 않으며 상대적 감미도는 설탕의 약 6분의 1 정도이다 23. 식품의 부패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분에 2. 단백질 식품의 호기적분에 3. 지방질 식품의 혐기적분에 4. 지방질 식품의 호기적분에 정답 1번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분에 24. 다음 식자재의 관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1. 먼저 들어온 식자재를 먼저 사용한다 2. 비싼 식자재를 먼저 사용한다 3. 가능한 남기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계량하여 사용한다 4. 유통기간이 가까워지는 식자재는 냉동 보관 후 필요한 만큼만 해동하여 사용한다 정답 1번 먼저 들어온 식자재를 먼저 사용한다 25. 글라스를 잡을 때 어느 부분을 잡아야 가장 위생적으로 합당한가 1. 글라스의 상단 2. 글라스의 입술 닫는 가장자리 3. 글라스의 하단 4. 글라스의 전 부분 정답 3번 글라스의 하단